안녕하세요 수풍 인생입니다 멋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그 나무 위에 잡풀들이 다 이 낙엽이 떼 가지고 날라 붙은 것이고 밑에는 사례용 호미를 이렇게 심어 가지고 파랗게 복물 맞이해서 싹트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게 아마 그 젖소나 한우 그 사축장 같은데 멋있네요 여기가 고라니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안성성 호수인데 요 나무 밑 사이로 보면 고라니들이 막 다닌 그가 표가 나요 저 멀리 이 땅이 좀 넓죠 누구 땅인가 참 부럽습니다 이 땅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할까요 아 땅땅땅땅 땅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내 땅은 어딨노 아 땅즈 immigration 제가 리 hip 혹시 사 inton